남자친구 없는 게 자랑도 아니고 왜 제가 남자친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? 못생겨서 설마 김비서 남자친구 있어? 아니요 이사장님도 여자친구 없으시잖아요 난 너무 잘 나서지 선생님! 뭐 좀 물어봐도 돼요? 안돼 김비서가 한국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긴데 여기에는 갑과 을이라는 게 있어 물어보는 쪽은 갑, 대답하는 쪽은 을 내가 갑이고 김비서가 을이란 뜻이야 못 알아듣겠지? 미천한 을 입 닫겠습니다 이 관대한 갑이 대답해 주지 질문해 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요 절 자꾸 헷갈리게 해요 약 사줘, 밥 사줘, 술 사줘 저한테 잘해주는데요 그만큼 다른 여자한테도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선수네 김비서 어장관리 당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김비서 그 사람 좋아하는 거야 부자의 조건좋움 또 나? 네 뭐 네 뭐 뭐 뭐 뭐 뭐 감사합니다.